워스 굿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 7 칠린 이예요 워스 굿 I'm 24 7 칠린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m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제가 며칠 전에 언론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고 또 아티스트분들이 샤라웃도 해주셨고 그리고 그의 팬분들이 또 영상을 또 많이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댓글들 중에 또 다른 뮤직비디오를 추천하는 댓글이 좀 있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윈의 언론 비디오를 볼 때 추천 영상으로 같이 뜨던 비디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시청자분이 저한테 추천해주신 비디오랑 같은 거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르 웬 그리고 식스틴 타입 이라는 래퍼가 콜라보로 한 비디오고 2020년 1월 3일에 올라온 Don't Waste My Time 이라는 곡입니다 이 비디오를 제가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를 봤는데 퀄리티가 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즘 베트남의 경제성장 속도만큼이나 히파브막이 진짜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발전 속도는 동남아시아 나라들 중에 가장 빠른 속도인 것 같아요 베트남 히파 뮤직비디오에서 세련된 연출력을 가진 비디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제가 흥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추천도 있으시고 하니까 비디오를 빨리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릴 웬 시스틴 타입의 Don't Waste My Time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봅니다 요! 오케이! 렛츠 게린 투잇 요! 아유 엔조잉 왓츠 마이 비디오를 해비우 스틸렐라 섭스스 프라이브 투 마이 채널? 아 감각적이다 되게 아 감각적이다 되게 이거 아주 릿한 트랩 사운드에요 볼륨을 좀 높여야겠어 볼륨을 좀 높여야겠어 음~~ 패션 스타일이나 랩할 때 바이브만 들어보면은 어떤 감각을 갖고 있는지 느껴지거든요 바이브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에이 야 야 야 야 이런 어색 에이삼마베에서 자주 쓰던 사운드였죠? 다 플로우들이 나이스하다 되게 어 뮤비 진짜 멋있어 내가 꽃의 뉴스 안 맙다에서 끝에 말아 야 너 웨스 마 타임 야 너 웨스 마 타임 음흠 너 웨스 마 타임 너 웨스 마 타임 야 너 웨스 마 타임 야 야 너 웨스 마 타임 너 웨스 마 타임 야 야 했어 했어 all day long 음 place they make it money 마 아우 좋다 이거 이런 트랙이면 인터내셔널하게 국제적으로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댓글 반응 보니까 베트남 댓글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들의 그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트랙 자체가 어 굉장히 잘 뽑았어요 세련되게 뮤직비디오 연출력도 기가 막히고 얼른 뮤직비디오 보고 충격을 먹었는데 아 이 비디오도 굉장히 세련된 감각을 갖고 있네요 진짜 베트남 힙합 음악이 진짜 많이 발전하고 있어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야 류 웅간 이 16 타임 이 두 래퍼의 그 래핑할 때 그 바이브 있죠 리듬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뱉어내는 그 래핑 스타일이 굉장히 좀 즐기기에 아주 좋았지 이게 랩을 무조건 타이트하게만 한다고 해서 빠르게만 한다고 해서 랩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 한국 케이팝 비트나 음악에서 가져다 주는 느낌이 그렇게 뭐 낯설거나 그러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좀 친숙한 느낌 그래서 좀 더 이 음악을 이해하기에 좀 더 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좋은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x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봐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